제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이 국악기는요, 피리에서 향필이라고 하는 악기이고요. 우리나라 국악기에서 아주 작은 악기지만 소리는 또 가장 크고 풍부한 소리를 내는 게 또 특징인 악기이고요. 또 서양악기에서는 색소폰과 아주 비슷할 만큼 굉장히 묵직하고 당찬 소리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. 제가 또 피리 독주로 준비한 곡은요, 드라마 역적 OST의 상사화라는 안예은씨의 곡을 준비했는데요. 또 좋은 날씨에 피리의 솔로를 좋게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상사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사화 들려드립니다. 상사화 들려드립니다. 상사화 들려드립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